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스케줄 캘린더의 셀렉터블 속성과 노유즈 프롬프트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들을 사용하면 스케줄 캘린더에서 달력의 각 날짜를 클릭할 때 표시되는 스케줄 입력용 프롬프트 창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입니다. 셀렉터블 속성과 노유즈 프롬프트 속성을 투로 설정하면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해도 프롬프트 창이 표시되지 않습니다. 대신 스케줄 캘린더에 온클릭 이벤트를 추가하여 날짜 선택 시 수행할 동작을 직접 정의할 수 있습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스케줄 캘린더입니다. 현재 스케줄 캘린더의 셀렉터블 속성 값은 True입니다. 이 경우 스케줄 캘린더에서 날짜를 클릭하면 스케줄을 입력할 수 있는 프롬프트 창이 표시됩니다. 프롬프트 창에 스케줄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스케줄이 달력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노유즈 프롬프트 속성을 True로 설정해 보겠습니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날짜를 선택해도 프롬프트 창이 표시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 스케줄 캘린더에 온클릭 이벤트를 추가하여 날짜 선택 시 실행할 동작을 직접 정의할 수 있습니다. 본 예제는 온클릭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팝업창을 생성합니다. 실제로 스케줄 캘린더에서 날짜를 클릭하면 팝업창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방식으로 스케줄 캘린더의 날짜를 클릭할 때 실행할 동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